팅커키드에 새로 들어온 자석 기능과 평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을 클릭해서 클릭 가져오게 되면 이 가져온 도형은 작업평면 하늘색 작업평면 위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도형을 새로 가져온 도형을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도형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도형이 자석처럼 붙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는 도형이 이렇게 비스듬한 면에도 붙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을 움직일 때는 자석의 기능이 사용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석의 기능은요 새로 가져온 도형에 대해서 자동으로 사용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나는 도형을 그냥 여기 밑에 내리고 싶은데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만약 C를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자석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만 C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자석 기능이 꺼지게 되면서 바닥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도형을 클릭해서 자석의 기능을 사용해서 도형을 붙이게 되면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있을 때는 도형을 움직이면 이 순간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왜 순간이냐면요 그냥 바로 아무데나 클릭하면 평면이 사라지죠. 다시 해볼게요. 도형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하는 위치에 잡아놓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순간평면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져 있는 도형을 이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단축키 C 입니다. 또는 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아이패드에서는 여기 보이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클릭하고 C 누르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얘를 점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자석처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간평면은 바깥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어 근데 이 순간평면을 지금 사라졌는데 사실 이 도형을 다시 이 원통의 평면에 맞게 움직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임시평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임시평면은요 여기 보이는 작업평면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황색의 임시평면이 생성되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 임시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임시평면은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시평면은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하늘색 평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작업평면 도구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기준 바닥평면 아무데나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하늘색의 작업평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에다가 굴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굴뚝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나타나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 자석 기능이 사라지면서 순간평면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임시평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작업평면 도구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평면 클릭해서 위치 조정 사용한 다음에 다시 작업평면 도구 또는 단축키는 W입니다.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 임시평면을 사용하는 모델링은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평면을 사용하는 통나무집 만드는 예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 자석 기능 때문에 이 평면의 설명이 조금 앞부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새로 가져온 도형은 자석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자석 기능을 끄고 싶다면 도형을 가져온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도형을 자석의 기능을 사용해서 올리고 싶다면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C 눌러서 도형을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면 자석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 된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석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업평면을 활용하는 것은 모델링의 예제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